안녕하십니까 안수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 예행연습은 끝냈고 마지막 유럽 명품을 소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럽에 가지 않아도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가는 건 똑같아요. 돈 내고 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명품을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그야말로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레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발레노는 하나의 서비스 이름인데요.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럽의 저희 팀원들이 유럽의 정식 매장, 아울렛 매장 그리고 추후에 이테리에 있는 부티크 상품들을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레노라는 B2B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가격 비교해 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소량으로 사입을 해서 국내 사업자 통관을 하고 여러분이 받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국내 배송으로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미지 캡처해서 하는 건 구매대행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이 재고를 보유하고 하셔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 몇 천만원, 몇 억씩 사입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발레노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텍스가 빠진 금액으로 정매장 상품들을 구해드리고 할인된 금액으로 아울렛 상품들을 구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소싱하지 못하는 이테리 부티크에 도매가격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B2B 명품 소싱 플랫폼으로 발레노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은 오프라인 심지어 지방에 작게 오프라인 명품 매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명품 쇼핑몰, 오픈마켓, SNS 등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은 파시면 되시겠습니다. 발레노 사이트는 보여드리면 발레노라는 저희가 서비스 안에 정매장 아울렛 프리미엄 상품들을 놓고 나는 정매장에 구찌 프라다를 원해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구찌는 구찌 영국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거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가세 16%를 저희가 영국 법인에서 환급받는데 미리 여러분께 부가세 10%를 빼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가세 10% 빼드리고 구찌 아닌 다른 정매장 브랜드는 8% 정도 빼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개인이 사는 데는 구매 제한이 있지만 저희는 영국에 백화점과 각 구찌 매장에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수량을 사입할 수 있는 저희만의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이트 안에 다 담아놓을 테니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명품을 쉽고 빠르게 소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찌 영국 본사 사이트에 보시면 1,240 파운드입니다. 1,240 파운드인데 원화로 198만 5천원이죠. 그런데 저는 구찌 사이트에 195만 8천원짜리를 나중에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남길 생각하고 여러분께 10% 할인된 금액으로 먼저 이렇게 170만원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법인 설립에서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부가세를 10% 정도 빼서 드리니 여러분은 기본적인 마진 구조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찌가 저희가 메인이고요. 구찌는 10% 할인에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훨씬 많고 구찌가 아닌 이런 버버리, 프라다, 디오르, 미오미오름, 온클레어 점점점점점점점 브랜드를 더 확장할 예정이고 이건 8% 정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상품인데요. 아울렛 상품은 갈 때마다 할인이 다를 수도 있고 상품이 다를 수도 있고 오늘 가면 상품이 있는데 내일 가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날짜를 정해서 지금 매주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이번에 아울렛 갑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국에서 아울렛 상품하고 가격 올리면 이거 살게요, 구해주세요 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아울렛 상품들을 원하는 리스트가 있으시면 주시면 미리 저희가 한 2, 3주 동안 기간을 두시면 영국과 이태리에 저희가 구찌 아울렛 본사랑을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 아니고 몇 천만 원 이상 땅도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울렛 상품들을 좀 필요하시면 리스트를 주시면 구해드리고 그것도 하면서 나는 보면서 하고 싶어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현재는 하고 있고 추후에는 라이브 앱을 만들어서요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실시간으로 가격과 재고를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이거 있어요? 라면 이거 얼만가요? 상태 좋은가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추천도 해드립니다. 요즘에 이거 인기 있으니까 이거 사입해보시라고 자 이거 살게요. 6개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라이브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미리 오더를 하시면 저희가 아울렛 상품도 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리미엄 관에는 뭐가 있냐면 프리미엄 관에는 어? 상품 내려갔네요? 샤넬, 루이브똥, 에르메스 같은 고가 브랜드는 저희가 일부 좋은 상품을 사입해서 프리미엄 관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바로 배송 상품 같은 건 뭐냐면 샤넬, 루이브똥, 에르메스가 아닌 일반 정배된 상품도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바로 배송 상품 간에 올려드리니 이거는 바로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를 대신 사드리기도 하고 저희의 재고도 같이 드리기도 있는 서비스가 바로 발레노라는 거죠. 마지막 부티크 상품은 예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부티크 상품이 일반 판매가가 있고 면세가가 있고 240만원인데 저희가 드리는 게 140만원 이게 바로 도매, 부티크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근데 보통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티크 상품들은 도매를 해야 되고 수량도 많이 없고 보시면 3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더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태리에 있는 15개에서 20개의 부티크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관리가 되는 부티크 소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씩 사더라도 도매와 소매 중간 도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도 발레노 회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노의 강점은 여러분이 유럽에 가지 않아도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제가 대신 구해드리고 부가세가 빠진 금액, 일부 빠진 금액으로 드리고 있고요. 특히 구매자님은 일반인보다 여러분이 직접 파잉하면 전 매장 돌아다는데 저희는 어떤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구할 수 있고 특히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소싱이 가능한데 발레노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등급이 좀 높으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저희 회원사 중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미리 넣어놓고 너네가 알아서 좋은 거 있을 때만 사줘. 왜냐하면 저희도 한 번에 뭐니 못 사니까 오늘 두 개 사고 내일 두 개 사고 해서 살 때마다 알아서 보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 저희랑 상의를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추천도 해줘고 MD 역할이 돼서 샤넬, 루이비통에서 구하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제공하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으로 여러분이 사입한 상품들을 국내에서 알아서 팔아야겠지만 좀 더 잘 팔 수 있게끔 다양한 판매 채널들을 공유하고 있고 재고에 대한 부림을 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정매장 가격에 구찌는 10% 할인, 나머지는 8%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울렛 상품들은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할인된 현지 가격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부티크 상품 같은 경우는 하나를 사더라도 도매가게로 될 수 있는 걸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장점은 상품 검수죠. 여러분이 이 상품들을 고객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직접 여러분이 받아서 하는 사업자 통과만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받아서 어떻게 구성품이 되어있고 포장은 잘 되는지 검수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국에서 출발 전에 미리 다 검수를 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여러분께 카톡으로 링크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국과 영국에서 발레노 영국팀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시차가 틀리니까 계속 CS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다 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 방식은 저희는 B2B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금액들을 1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미리 예치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저희가 외상으로 저희가 지난달에 한 3억 정도 했는데 저희도는 3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레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구매대행인데 경쟁력이 없거나 나는 명품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직접 가서 소싱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발레노라는 B2B 명품 소싱 플랫폼은 정립금을 넣어놓고 차감하는 방식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여유될 때마다 조금씩 여유 있게 돼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외화순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레노의 또 하나 강점은 저희가 단순하게 도매니까 바로 사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 잘 팔 수 있도록 명품 소싱 카페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사입으로 위탁을 판매하는 것도 그리고 카카오나 UF나 다른 마켓 채널과 저희가 대신 제휴를 해서 저희 회원사를 입점하세요 라고 하는 회원사들의 매출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됐고요 발레노 프로젝트는 벌써 4개월차 접어들고 있고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첫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있고 사입을 한 달에 1억 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PLA나 이런 명품 저기 PLA나 모스트잇 같은 명품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팔리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고 있고 이미 회원사분들이 많이 사입해서 지금 판매로 하고 있습니다. 발레노에서 발레노 회원이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립금 모든 것은 영국 지사에 미리 외화 송금해서 정립금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100만원 이하는 상품 몇 개 사면 100만원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100만원 이상 사면 무료배송이고 이하는 소량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배송 및 검수는 모든 건 다 검수에서 영상 보내드리고 48시간 이내에 모든 걸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는 개인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여러분께 먼저 보내드리는 사업자 통감만 진행하고 있고 수입신고 필증 한 이후 FTA 적용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은 저희는 발레노는 유럽용품 B2B 소싱 플랫폼이기 때문에 월 회비를 내신 분들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회비를 내다가 나는 안맞아 그러면 회비 안내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월 회비는 프리미엄 회원 현재는 로얄 회원 두 개의 등급만 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 되시면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 그리고 부티크 상품은 예정인데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인기 있을만한 상품들을 소량으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사입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로얄 회원은 1대1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디파진 하신 분들은 따로 연구해서 관리해서 사줘 하면 알아서 사주고 특히 프리미엄 회원의 서비스 포함해서 추가된 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를 우선으로 구해드리는 게 바로 로얄 회원입니다. 그래서 로얄 회원은 명품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현재 3천에서 7천만원 정도를 디파진 걸어놓고 원하는 거 아니면 잘 나가는 거 알아서 사주세요 해서 저희 믿고 알아서 사서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발레노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발레노와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 명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구매대행, 사이트 구매대행, 법인 설립, 정매장 아울렛, 바잉, 이태리 부티크 업체, 거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발레노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월 30만원, 80만원 알바비도 아닙니다. 30만원은 영국에 있는 대학생한테 2, 3일 주면 30만원 줘야 됩니다. 그 30만원 비용이 전혀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왜요? 그거 30만원 했을 때 명품 한두 개만 팔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 30만원에 대비 그 가치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대행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이템에 대한 무기인데 아이템에 대한 무기를 명품으로 가져보시고 소량이지만 여러분이 명품을 통해서 전문 판매자가 되셔서 저희와 함께 소자본 명품 셀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 그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레노에 대해서 유러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는 테스트 계정을 드리고 상품도 보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야 되니까 보시면서 연락처를 남기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러 하겠습니다. 6강 동안 유럽 명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어느 단계 하시겠습니까? 맨 밑단계 누구나 하고 있는 사이트 구매 등 하시겠습니까?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그 윗단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발레노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혹시나 명품 사업을 한다 하면 최소의 비용과 최소한의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발레노를 꼭 알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패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통해서 정모도 하고 인사드리고 할 테니 안수장을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언제든지 글로벌 셀러는 안수장과 함께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